영화 방법 제차이의 감독 김용환 반갑습니다. 영화 방법 제차이의 감독 김용환입니다. 저희 작품은 작년 봄 방송됐던 드라마 방법의 주인공들이 되살아난 시체 제차이들에 의한 연쇄자린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제차이들이 어떤 장소, 공간이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체의 돌파에 나가는 액션 장면이나 도로, 터널 등의 공간에서 다이나믹한 카치싱을 펼치는 장면은 극장처럼 큰 화면, 좋은 사운드에서 관객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충분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영화제 관계자분들이 철저히 방역 지침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재미있고 안전하게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객 specialist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